예 반갑습니다. 성경 주역으로 만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과 주역은 하늘의 소리를 전한다라는 입장에서 한 말씀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성경이나 주역이나 어떻게 보면 오리엔탈리즘, 동양철학, 동양학이라는 의미에서는 또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주역으로 풀어보고 또 만나는 시간을 가지자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4보금서 가운데 첫 번째 보금인 마태보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보금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침내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고 그가 하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그 아래서 내가 매우 기뻐하느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에서 저는 보라 하늘들이 하늘들이라고 했을 때 이 하늘을 동양 주역에서는 하늘 천자라고 하죠. 천. 영어로 말하면 스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복수를 쳤죠. 그건 뭐예요? 여러 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알 수가 있죠. 불교에서도 33천 도설천이 있고 12천 여러가지 천상계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지 않을까 하는 하늘들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했죠. 본질 성령이죠. 그러면 이것은 동양학에서는 일태극이다. 그러니까 이 태극의 원리가 바로 일 태극인데 일은 바로 우리말로 하나이고 여기다가 님자를 붙이면 하나님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바로 뜻으로 존재다. 영을 가진 인격적 존재라는 거죠. 그것을 영어로는 heaven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하나님 이것을 구분해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은 바로 진리 하나의 진리가 인격화되고 뜻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영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그 성경의 말씀으로 빗대어 보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인격적 뜻으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비둘기 가치에서 비둘기라 새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은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천사이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명학이라고 합니다. 우는 학이라고 하는데 명학이 제음이은을 기자화지로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우는 학이 하늘에 우는 학이 있다. 이야기에는 바로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성인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바로 비둘기가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천사의 읍니다. 물론 하늘을 날은 모든 새가 천사는 아닙니다. 뭐다? 마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 위에 이마사 이말대 임자는 바로 강림할 이말 임자를 쓰는데요. 강림하다는 뜻이고 지택 임계에 강림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오다. 내릴 강자의 이말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임을 어떻게 하느냐 지임을 한다. 또 강림을 한다. 뭐 이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또 여인 부모다. 부모님이 강림한 것 같다. 부모님이 강림한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요. 바로 부모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늘의 뜻이 강림하는 것 같다라는 뜻을 주역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드리고요.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하늘의 말씀. 천원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죠. 성인지언이고요. 주역에서도 말씀어는 바로 하늘의 말씀. 성인의 말씀이다. 하늘의 소리를 성인의 말씀으로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해지기 때문인 것이요. 그리고 하늘의 진리가 성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 자시오. 천자. 하늘의 자식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본건 통치자에 있어서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최고 권위자로서의 천자. 이런 의미보다는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진리를 밝히고 있는 성인이다. 이런 의미로 한번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강설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깊이와 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